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쿠티 파트너스가 주도한 컨소시엄 사이의 주주 계약 분쟁, 그 중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결과를 두고 양쪽이 모두 자기가 이겼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 이 둘이 왜 싸운 건지부터 짚어보죠. 이게 전체 이야기가 좀 길어서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를 하면 지난 2012년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 100기사로 참여하면서 교보생명의 지분 일부를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신창재 회장에게 그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푸드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푸드옵션이 결국 행사가 됐는데 신창재 회장 측에서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게 국제 ICC,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를 받게 된 겁니다. 양쪽이 그 중재 결과 중에서 유리한 부분만 끌고 와서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우선 양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교보생명은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던 푸드옵션 가격을 둘러싸고 다시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자신들이 승소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중재판 정부가 이 푸드옵션의 행사 가격은 제3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당 40만 9천 원이라는 이 가격표에 붙어있는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도했거나 혹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피니티 측에서는 신창재 회장 측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했어야 할 푸드옵션 가격의 최초 가격조차 제시를 하지 않았고 판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은 신창재 회장 측이 어피니티 측에 재판 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는 점을 자신들의 승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승소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딱 잘라서 누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심리적인 면에서 따지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할까요? 역시 최악의 상황을 피한 신창재 회장이 신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불만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40만 9천 원이었던 이 푸드옵션의 가격을 당장 이행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만 신 회장 측이 최초의 협상 가격조차 내밀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을 둘러싸고는 사실은 신 회장 측이 비싼 가격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그냥 이 푸드옵션의 이행 자체를 회피하거나 혹은 미루고 싶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 회장 입장에서는 또 어피니티의 가격 평가 과정을 놓고 이 평가를 실제로 진행했던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등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번 ICC의 결정이 재판 과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일단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 같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